먼저 오늘 일정 먼저 말씀드릴 텐데 매크로 일정 중에서는 ADP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거의 70만 건, 60만 중반 정도가 예상치였는데 좀 전에 속보 보니까 30만 중반 정도? 30만이요? 네. 엄청 안 나왔어요. 30만 중반이요? 네. 생각보다 되게 안 나와서. 금리는 다 알고 있나 봐. 네. 한번 봐주세요. 그러네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일단 ADP 고용 지표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고용이 회복을 못하네? 라는 그런 최근에 연준 인사분들 몇 분이 고용 지표 확인해보고 테이퍼링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바로 나온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덜 나왔다는 부분이 일단 매크로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ADP라는 협회에서 미리 발표하는 거거든요. 진짜는 사실은 금요일 날 미국 고용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데이터가 중요하긴 한데 전야제 같은 느낌. 봄에서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전야제 같은 느낌으로 보통 보는데 33만이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못 나온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 조금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메이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 다음은 7%인가 빠졌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유를 들자면 이커머스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존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사람들이 경제 재개가 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예전만큼 이커머스 활동을 이커머스 상품을 성장률이 네. 성장률.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 자체가 헛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에시도 미국으로 치면 규모로 보면 한 네 번째로 큰 이커머스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시가 실적 발표해서 어떤 이커머스 저는 미국의 이커머스 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하반기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에시의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제 재개 수혜주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델타 변이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시뿐만 아니라 메르카도 리브레라든지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 등등의 이커머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약간은 눈에 띄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바로 본주회로 들어갈까요? 네. 네. 일단 코로나 상황부터 쭉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흥미로운 거는 각국의 코로나 상황이 약간씩 다 달라요. 나라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다 다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전망, 시장 충격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섹터별로도 다 나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보고 계시는 미국. 미국은 지금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일 평균과 같은 경우에도 수치도 올라오고 있지만 데일리로 신규 확진자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0만까지 찍었어요. 19만 얼마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느니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했는데도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조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일단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주요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라든지 스포츠 이벤트를 보시면 코로나가 끝난 것 같아요. 꽉 차, 꽉 차 있던데요. 야구 보니까 꽉 차 있던데요. 그래서 일단 생활 패턴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많이 돌아와 있는데 죽어도 백신을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진자를 조금 다시 끌어올린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연방정부 산하의 직원들은 무조건 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개별 민간기업단에서도 코로나 안 맞은 직원들이 백신을 맞으면 보너스를 조금 몇 십만 원 준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막 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조금만 더 지나면 약간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창 델타로 난리치다가 최근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계신 매크로 담당자분이나 전력가분들이 영국과 같이 미국도 좀만간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영국에 있어서 제가 방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영국 요즘 어떠냐. 누구요? 그랬더니 윌리엄, 윌리엄. 저희 유튜브들 가끔 나오시는데 어쨌든 물어보니까 영국 확진자 꺾여서 사실 영국은 그냥 약간 그래도 많이 경제시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확진자도 꺾이니까 사실 그렇게 델타 변이를 신경 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더라고요. 영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델타 변이는 백신만 맞으면 백신만 딱 잘 맞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 다만 효력이 한 6개월이 지나면 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제대로 맞고 6개월이 있다가 부스터 사설 또 맞고 등등의 어쨌든 백신만 잘 타이밍에 맞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이 방향성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이벤트까지는 아니다. 시장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만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큰 불확실성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올라서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때 우리가 내구제 소비가 줄어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해결되면서 연말에는 여행까지 그거 사겠냐? TV 사겠냐? 이런 핸드폰 사겠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델타 때문에 올해까지 여행은 못 가는데 델타가 더 심해져서 문제가 되면 장이 흔들리겠지만 그건 또 아니고 완전 되게 좋은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다만 좀 이게 지역별로 아까 센터별로 국가별로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일단 일본은 요즘 올림픽 소식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거의 피크를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좀 테스트 자체를 많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도 이 정도 확진자라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야라는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프랑스도 영국은 꺾였는데 프랑스도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참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는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도 사실 하루에 몇만 명씩 이 때 50만 명이 꺾였는데 스케일이 인도는 이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도 브라질이 꺾였다. 남미도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남미도 좀 꺾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도 그렇지만 동남아가 아직은 좀 특히 IT 산업의 내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둘 다 IT 산업이 자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나라예요. 품목으로 따지면은 말레이시아는 CPU 전세계 CPU 후공정이 여기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IT기구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태국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거 많이 만드는 나라고 동남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IT 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공급망 이슈가 좀 더 심화될 수도 있겠다 싶은 이미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시작을 해서 일단 다시 좀 반도체 쇼테이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이런 동남아 쪽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결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지역은 잠잠해지고 있고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지역은 올라갔다 꺾이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 지역적인 그런 특성들 요인들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백신을 잘 소싱을 했느냐 그리고 소싱된 백신을 잘 맞췄느냐 그리고 그 백신을 꾸준하게 맞힐 능력이 있느냐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확진자의 그런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좋은 백신들을 많이 못 구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은 백신 제일 먼저 처방했고 그래도 제대로 맞췄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제일 먼저 만들고 보급은 많이 시켰지만 또 접종률이 낮으니까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접종률을 높이자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백신을 많이 맞는 게 지금의 정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백신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 세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정혜석 이사님의 방송을 보시면 넥스트 테슬라는 모더나?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었죠. 심지어 제목이. 제목이었죠. 홍보하자면 한 두 달 반 전인가 저희 대표님이 모더나 좋은 것 같다고 오늘 안 오세요. 모르겠네요. 홍보를 하셨죠. 밸류에이선도 굉장히 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왜 밸류에이선이 이 정도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모더나 한 달 사이에 6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디어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맞췄다 틀렸다 이런 개념으로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투자한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경험해보시고 댓글로도 저 이거 모더나 사서 돈 벌었어 이런 거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지르면 사실 아이디어가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금융권 전문가들은 거의 다 틀립니다. 대부분 항상 다 틀린 게 일상이기 때문에 틀리는데 맞은 것만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또 있긴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저희는 공유해드리고 들으시고 한 분이라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거둔다면 그게 큰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백신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중요하다 끝나지 않았다 라는 부분 그래서 뉴스 보시면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틀 전이가 3일 전 뉴스였는데 모더나와 화이자가 유럽에서 백신 가격이 20% 올리겠다 배짱부리냐 근데 배짱부리 상황입니다. 미국은 못 올릴 겁니다.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못 올릴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가격 계속 올릴 계연성이 충분합니다. 연합뉴스에서 가져오셨군요. 일부러 연합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항상 캡처할 때는 연합뉴스 꽤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림에 이렇게 오른쪽 밑에 혼날까 봐 일단 연합 인포메스니까 아쉽게도 이거는 연합뉴스는 아니고요. 하여튼 백신이 굉장히 좋고요. 기술적으로 상위 백신 기업들 모더나라든지 바이오엔텍 이런 mRNA 기반의 백신을 만든 기업들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너도 너도 다 그 백신을 수급하기를 원할 겁니다. 델타 변이의 효능을 보더라도 그런 백신들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상위 백신 사업자들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증권가에서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기업 중에서 주요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정말 극적으로 서로 다른 기업이 모더나입니다. 그래요? 모더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더나의 2022년도 내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증권사마다 엄청 다르거든요. 제가 7월 말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골드만삭스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매출 증가율이 그래도 한 30%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올해 대비 내년이요? 네. 올해 대비 내년. 그런데 제퍼리스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이 마이너스 40%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제퍼리스는 올해 딱 끝. 올해 백신 다 맞으면 코로나 상황 종료. 내년부터는 정상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더나 백신 그렇게 수요 안 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골드만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내년도 더 맞을 거야. 가격도 오르고 도주도 더 늘어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신호급도 맞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게 상황이 계속적으로 내년도 추정치가 올라가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안 좋아. 델타 변이나 이런 게 계속 있을 거다. 있을 거 같다. 그리고 부스터샷도 계속 맞아야 된다. 가격도 올라갑니다. 델타 다음도 계속 나오고 람다도 있고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모더나에 대한 그리고 바이오헔텍이라든지 백신 기업들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던 밸류에이션보다 밸류에이션들이 싸지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가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최근과 같은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들이 낮으니까 싸네. 아직도 싸네. 계속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일단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달하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백신이 여전히 중요한 구간에는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모더나라든지 바이오헔텍 그리고 큐어백과 같은 경우에는 남미 쪽에서 테스트를 많이 한 백신 검증 데이터가 좀 안 좋아서 주가가 한번 작산이 나게 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mRNA 기술 기반으로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더나는 어제도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mRNA 1345라고 하는 RSV 백신 이건 코로나는 아니고요. RSV라고 기간지 쪽에 나오는 감기인데 나이가 어리신 분이나 노년층이 걸리면 조금 안 좋아지는 몇십만 명 그래도 미국에서 매해 이렇게 발생하는 감기와 같은 질환인데 이쪽 백신도 mRNA 기반으로 해서 FDA가 패스트트랙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모더나의 중장기 모멘텀인데 코로나 백신은 단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고 중장기 모멘텀인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질병 불치병들이 mRNA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오테크 기술로 많이 진약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모더나의 최근 이런 이슈에서 계속적으로 뉴스 플로우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mRNA가 전기차 보는 느낌 뭔가 차세대 어떤 기술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싸노피도 m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어제 인수를 했거든요. 원래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워낙 이 기술이 중요해진다는 걸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빅파마들도 mRNA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 유전자 기술과 함께 mRNA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업데이트와 함께 백신 이야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입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어제랑 그저께 뉴스만 보더라도 IT 산업에서 의미 있는 뉴스 큼지막한 뉴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이 픽셀폰이라고 하는 자체 구글의 스마트폰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런칭이 안 됩니다. 아쉽게도 구글의 스마트폰이 있는데 구글의 스마트폰의 차세대 모델 픽셀 6인데 이 차세대 모델에 구글이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 프로세서 반도체 가장 중요한 반도체 PC로 치면 CPU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탑재를 해서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원래 이 픽셀폰에 프로세서를 넣고 있던 퀄컴이 깔렸습니다. 깔고 구글이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AI 반도체라는 게 뭐예요? AI 반도체인데 AI가 붙은 거는 커스텀은 또 왜 붙은 겁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면 AI 반도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AI 연산을 하는 반도체다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정 AI 반도체 AI 반도체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는데 순전히 AI 기능만 구현을 하는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온리 AI만을 위해서 작동이 되는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FSD 칩 테슬라의 NPU 이런 게 자율주행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AI 반도체인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의 픽셀폰에 들어가는 구글 이게 뭐 텐서코라고 했나요? 이 텐서칩과 같은 경우에는 텐서칩은 구글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음성인식이라든지 사진을 AI 기반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준다든지 그런 약간 일부 AI 기능을 구현할 때 쓰이는 반도체도 AI 반도체라고도 명명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커스텀이 붙은 거는 내가 만든다 소비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이런 개념인 거 커스템은 뭐냐면 반도체 기업이 만들어주는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를 완성품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내가 구글이 스마트폰을 팔고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으면 구글이 내가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해서 물론 파운더리를 통해서 제조를 하지만 설계를 해서 주문 제작을 해서 내가 설계를 짜서 내가 만들면 커스텀이 되는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설계를 짜잖아요 반도체 이런 비유 가능한가요? 집에 가다가 옷을 사가지고 그냥 입으면 그냥 받아오는 커스템 반도체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면 커스템 반도체 구글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구글은 저희가 알파고 옛날에 아 맞아 알파고 TPU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만 알파고는 외부 사업화는 안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이번 픽셀폰의 의미가 있는 거는 외부 사업화하는 비즈니스에서 자기들이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겠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스텀 반도체라고 하면 ASIC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업계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직접 만든 반도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흐름이 과거에도 일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AI 기술 때문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AI 기술의 특성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테리어든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사서 내가 AI를 구현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하고 좋구나 라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해는 흥미롭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기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냥 인문학적까지는 아닌데 그냥 뜬구름 잡는 흐름적인 얘기를 오늘 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왜 커스텀 AI 반도체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과거 그러니까 AI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반도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런 전반적인 그런 구조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I 기술을 만들기 전에 이때 그러니까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 아니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한 중반까지는 일단 주도권이 약간 얘네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 물론 윈도우와 같이 이렇게 표준화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뭐 윈텔이라고도 했었죠 윈텔 옛날에 옛날 용어긴 한데 맞습니다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x86이라고 하는 그런 표준적인 그런 CPU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이 반도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쫙 이거는 표준이야 전세계 표준이야 를 깔아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표준이 됐냐면 전세계에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전세계에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 알고리즘을 짜는 기업들이 인텔이 만들어 놓은 저 x86 기반 저 표준을 써서 저 쟤네들이 만드는 CPU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내가 짜면은 충분한 거예요 너무 구현이 잘 되고 인텔이 계속적으로 그 반도체를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AMD도 나와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엔비디아가 나와서 GPU단에서도 GPGPU 만들어놓으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고 하니까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짜는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IT 산업의 퍼포먼스라는 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찌 보면 성장해왔다 제가 비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끌고 갔냐라고 보면 전직 개발자로서 공감합니다 전직 개발자이기 때문에 전직 개발자 전직 개발자의 승권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쭉 왔어요 근데 이거를 약간 어느 순간부터 좀 뭐라 해야 되겠죠 이 구도를 약간씩 좀 흐트려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깨기 시작한 기업이 약간 애플 같은 기업인 거죠 반도체보다 우리가 그냥 알고리즘 잘 짜고 소프트웨어 잘 짜면 퍼포먼스가 반도체한테 너무 디펜던시를 주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으로서 퍼포먼스 올리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이 그래서 또 잘 된 그런 요인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방향성이 반도체가 모든 걸 좀 주도를 해왔고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의 반도체를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데이터 시장에 깔려있는 데이터를 그 프로그램에 녹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IT 서비스들이 나왔다 라고 이해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의석의 뜬그러운 강의 이런 느낌인데 2010년도 중반 정도까지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 기술이 딱 나오고 약간 많은 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AI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알고리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어렵잖아요 이거 봐도 이해를 못해요 수학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들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들이 다시 주도권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이 어려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알고리즘이 뭔가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주도권을 가져간 느낌이 시작을 했고 AI 알고리즘을 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내가 예전에는 인테리 만들어주고 뭐 엔비디아가 만들어주는 CPU, GPU를 써가지고 내 예전 알고리즘은 충분했는데 내가 AI 알고리즘을 딱 짜고 나니까 야 쟤네들 거 좀 뭔가 좀 이제 성능이 딸리네 뭐 전력 효율도 별로고 전반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안 돌아가 뭔가 이제 빵꾸어도 막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옛날에는 쟤는 저 보명반도체 기업들한테 내가 반도체를 맡겼는데 이제 그냥 내가 반도체를 내가 직접 짜서 내 알고리즘에 맞는 최적화된 반도체를 내가 설계를 직접 해서 쓰는 게 이게 베스트다 약간 이런 결론이 나기 시작을 한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아는 기업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막 자기들이 솔루션 알고리즘을 짜고 구현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엔비디아 걸 갖다 써다가 2017, 18년 이때까지만 근데 엔비디아 GPU를 막 써서 내가 자율주행을 돌렸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과감히 버리고 내가 FSD 칩을 직접 만들어 해서 직접 넣어버린 거죠 아마존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구글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들어오면서 알고리즘을 짜는 진영에서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짜는 기업들이 그러면 이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능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기업들이 반도체 짠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알고리즘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냐 데이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작년에 알파고가 올해 알파고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퍼포먼스가 뛰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파고가 계속 데이터 바둑기보나 이런 데이터를 쫙 1년 동안 학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막대한 데이터로 그러면 작년에 알파고와 올해 알파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 때문에 업데이트를 되고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반도체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흐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이 AI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업그레이드된 알고리즘을 내가 구현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쫙 봤더니 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AI 기술이 나오기 이전과는 지금 방향이 좀 반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그 댓글에서 중생TV님께서 렉하형도 실제 경험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해주는데 사실 여러분 렉하형이 콩콩과 출신 전문가입니다 사실 제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참지 말고 뭐 그냥 몇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저도 AI 기업들이나 아니면 AI 스타트업들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회사가 데이터가 있는지부터 봐요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일단 데이터를 구할 수 없으면 이 회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일단 제일 많이 봐서 지금은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알고리즘도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데이터가 모이고 나서야 일정량이 넘어가고 나서야 의미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사실 이 만드는 기법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공개가 그래도 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빨리 하고 싶으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범용 반도체는 이젠 좀 힘들고 물론 지금도 막 많이 사요 지금도 엔비디아 거 많이 사고 지금 제 친구가 하는 회사도 얼마 전에 이거 3억짜리를 샀다고 3억짜리 샀다고 해서 가봤더니 엔비디아 거더라고요 그래서 AI 회사니까 뭔데 3억짜리? 저도 뭐 지지엑스 이런 아 네 반도체가 비싼 거 있습니다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청 크더라고 가서 보니까 저도 뭐 엄청 그냥 그 방 하나에 그냥 있어요 옛날에 슈퍼컴퓨터 보듯이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엔비디아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작은 회사들이야 사실 그럴 어떤 개발할 여력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없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빅테크들은 가능하죠 원래 내가 이미 수없이 저 범용으로 막 계산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범용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산하고 싶은 거 만들 거야 하드웨어 땀부터 우리가 다 설계할 거야 이런 게 되는 상황이고 이게 되게 큰 패러다임의 변환이라고 지금 정의석 회사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단태 대표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그래서 이게 사실 최근에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런 되게 전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랫폼 반도체 기술을 되게 많이 적는 아티클이 많은 그런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거기서도 핵심이 AI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맨날 이제 얘기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제 뭐 21세기는 뭐 석유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이런 IT 기업들은 이미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할 때부터 데이터 어떻게 구할지부터 그거부터 생각해요 어떻게 구할 거야 데이터를 알고리즘은 오히려 강자도 되게 많고 엔지니어 막 데리고 와서 하면 어떻게든 돼요 알고리즘은 근데 데이터는 엔지니어 갖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큰 계획부터 큰 그림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승전 데이터이긴 한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고 그걸 이제 커스텀하게 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커스텀하는 추세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제일 뛰어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미국 따지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이 되겠죠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이 될 거고요 김수완문님께서 역시 단데 총각 멋지다 나오신 보람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인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범용 반도체 기업은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위기입니다 사실 흐름상, IT사의 흐름상 위기라고도 저는 보고 있어요 위기 요인이다 네, 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위기라서 지금 굉장히 그들도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왜 나타나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알고리즘을 알아야지만 제일 좋은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범용 반도체 기업들은 AI 알고리즘 잘 모릅니다 그리고 범용 반도체 기업들은 고객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다 다른 AI 알고리즘이나 생각들이 있는데 구현하고 싶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범용, 난 범용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걔네들 다 일일이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기지 않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게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고 근데 뭐 일단 데이터까지 가기 전에 알고리즘 자체도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약점인 거고 그리고 알고리즘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보다 업그레이드겠죠 업그레이드되는 주기가 엄청 짧죠 이게 뭐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이면 계속 레벨업 다음 버전이 계속 나오거든요 알파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만 지나면 계속 업그레이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그레이드된 걸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는 동안에도 걔네들은 계속 학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가다라고 노가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사 노가다라고 기사 문제를 계속 굴면서 설사 범용감도체 기업이 특정 기업의 AI 알고리즘을 공유를 받아서 우리 너 최적화된 거 만들어줄게 라고 해도 큐가 안 나옵니다 볼륨이 안 나옵니다 사업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업하는 거 자체가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이게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범용감도체 기업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장 오늘 내일 내년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산업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너무 이걸 엔비디아, AMD, 인텔 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여기서 최근에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쪽 영역에 최근에 진출을 하고 있고 데이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완성 접체라든지 IT 기업, 가전업체 이런 업체랑 파트너십을 협업을 통해서 공고히 하고 있어서 그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엔비디아는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약간 이쪽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었지만 AI 시대에도 이쪽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대응을 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도 다 이런 흐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대응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데이터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안 되기가 정말 좀 쉽지 않은 안 되기가 어려운 네, 빅테크 기업이 좀 안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근데 물론 데이터의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물론 데이터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최근에 약간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흐름은 페이스북이 이번 실적이 살짝 안 좋았는데 플랫폼 기업 중에서 약간 페이스북이 애플의 프라이버시 변경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들이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더 이상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공유 안 할 수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과거에도 안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놓고 안 할 수 있어요 뭔가 안 하고 싶게 팝업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플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잘 활용을 못 하는데 페이스북이 이번에 타격을 꽤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실적 발표 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페이스북과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애플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거는 좀 유심하게 저희도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약간은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좀 올드하고 좀 이걸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어쨌든 데이터의 양도 그렇고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인 것 같다 상업 전반적으로 뭐 결론은 데이터가 짱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나네요 유발하라리라는 사람이 좀 딴 얘기이긴 한데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 책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생길 일이라고 하면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보면은 기승전 데이터예요 그 책의 결론은 그냥 사실은 데이터가 짱이다 그거 되게 유명한 인문학자 그쪽 계열의 교수님이신데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승전 데이터가 오늘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2부랑도 한번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김창권 이사님도 계속 강조했던 게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얻기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의 텐서 설계를 활용한 텐서 칩 자체의 반도체는 여기 보시면은 AI와 머신러닝을 구동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AI 기술이 들어가면은 얘는 자체적인 반도체를 플랫폼 기업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이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놓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세요 테슬라도 비슷한 흐름의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이거 뭐 또 내용이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습니다 데니스 홍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로봇공학자 한국분이 계십니다 약간 실루콘별레 인싸 같은 느낌의 데니스 홍?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테슬라랑 좀 협약 그 AI 관련해서 뭐 파트너십을 좀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분이 어제 테슬라의 AI 데이 홍보를 하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뭔가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열띤 토론이 유튜브나 트위터나 레딧이나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도조라고 하는 AI 트레이닝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AI 학습 시키는 거라고 AI 알고리즘을 학습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도조 시스템이 원래는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GPU 이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I 데이 때 이게 공개가 자세한 스펙이 공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1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그 일론 머스크가 작년 8월 19일 날 도조에 대해서 개발 중인데 한 1년쯤 있으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작년 8월 19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데이를 8월 19일로 정한 게 이미 정했어 이미 그것 때문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아까 1분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웰모스크가 7월 말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원래 그렇네요 느려진 거죠 뭐가 문제지 이왕 늦은 김에 8월 19일 딱 맞춰면 좋지 않을까 그랬나 보다 역시 그 회사가 마케팅이나 이런 약간 있어 보이는 거 잘하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얼마나 예쁘니까 TMI이긴 한데 이런 거 할 때 이런 데이 같은 거 준비할 때 엔지니어들이 갈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뒤데이까지 뭘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저희도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것도 했었고 무슨 AI 데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테슬라 개발자들 밤새고 있을 거예요 이론 머스크가 8월 19일 날 한다 그러니까 8월 19일이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7월 말에 한다고 했다가 뒤로 미룬 것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마 정하셨을 텐데 지금 개발자들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은 어차피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니까 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도 데이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진영이 AI 반도체도 주도할 것 같다라는 그런 흐름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는 ESS입니다 최근에 미국 이번 분기 실적에서 여러 좀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제 기준으로 ESS가 굉장히 좀 핫했어요 모든 신재생 태양광 하는 기업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웬만한 기업들이 ESS 얘기를 너무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ESS 에너지 스토로지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거는 SDI 한국의 삼성 SDI랑 좀 연관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좀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솔라엣지라고 하는 태양광 인버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인버터 기업이 태양광 인버터 만든 회사거든요 파워 옵티마이저랑 인버터랑 이렇게 혼합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버터 얘긴 안 하고 거의 한 70%를 ESS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ESS 삼성 SDI로부터 내년에 1기가와트아워 수준의 셀을 공급을 받을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기가와트아워 셀을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금 솔라엣지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ESS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연간 캐파가 만에서 한 12,0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에 이거 셀 수급받아가지고 내년에 10만 배터리 유닛 정도의 사업으로 키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저게 10배네요 10배 올해 만 대에서 만 2,000대 팔던 ESS 사업을 내년에는 10만 대 팔겠다 10만 대 정도는 팔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삼성 SDI로부터 셀을 이만큼 증거한 거기 때문에 10배를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세게 지른 거 아닌가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캐파적으로는 10만 대는 팔 수 있다 내년 중반 정도 되면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내가 와트아워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분기 출연량이 25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내년 2분기 중에는 출연량을 250까지 올리겠다 10배인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완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ESS가 새로운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이처도 장난 아니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테슬라 실적에서 이걸 이미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맞아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죠 엘러머스크가 이번에는 AI 전기차보다 ESS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인 파워 월 장치 수요가 내년에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강조를 했고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셀업체로부터 셀 수급을 굉장히 세게 받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초과해서 공급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파워 월의 판매 목표를 목표라기보다는 대강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엘런 머스크가 얘기해 줬던 게 파워 월의 판매 목표를 100만대 정도 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말씀드린 솔라엣지보다는 10배 정도 이미 사업 규모가 커 크죠 테슬라가 근데 100만대를 판 거다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대략 계산을 제가 해보면 올해보다 4배? 3배 정도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숫자 단위가 왜 이래 왜 아니 성장률이 보통 10% 20%만 해도 대단한 건데 2배 3배 아까 10배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문을 10배씩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개별 가정단에서는 기후변화, 이상기온, 한파 오고 폭염 오고 뭐 이렇게 태풍 오고 허리케인 오고 산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들도 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겠지만 가정들도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 수급 맨날 정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전력 장치라든지 ESS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건 좀 아재 개그인데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으면 이제는 미국에서는 아버님 댁에 ESS 장치 하나 놔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오늘 썸네일 나왔네 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버님 댁에 ESS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되냐면 이게 태양광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전에는 패널 따로, 인버터 따로, 배터리 따로 이런 식으로 인스톨러들은 다 이걸 동시에 통합해서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 약간 이게 다 따로 움직였다면 지금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이거를 자기들이 다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제공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 전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근본적인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 소프트웨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이거를 잘하는 소프트웨어를 잘하고 반도체를 잘하는 기업이 가정용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테슬라 이걸 다시 기승전 소프트웨어, 기승전 데이터인데요 지금 뭔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루엣제도 이걸 잘하는 거고요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인버터 기업들 마이크로 인버터 만든 기업도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기술력이 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영역도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사업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태양광 패널만 집에 설치하고 ESS까지는 안 가더라면 많이 했지만 이게 뭔가 다 통합적으로 지금 수요가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테슬라도 사업 규모가 내년에 한 3, 4배 정도 커지고 나머지 인페이지 에너지도 ESS 하는데 굉장히 세게 얘기했고 제네락 같은 예비전력 장치 사업자 같은 그런 기업들도 ESS 사업 지금 초기 구간이긴 한데 굉장히 성장률을 세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ESS가 뭔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구나 미국에서는 최근에 더 드라마틱하게 오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정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비들이 패널에 보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깔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업자들이 이걸 하나로서 솔루션을 통합적으로서 판매하기 구조를 사업 모델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프로모션이 걸린다든지 인스토러들이 더 고객들을 푸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통합적으로 해야지 고객 입장에서도 기용이 더 줄어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게 그리드랑도 전력망이라도 연관되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에서 전력이 여기서도 발전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유틸리티 여부를 통해서 전력을 또 여기서 받잖아요 이게 다 짬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짬뽕이 돼서는 어느 때는 ESS에 좀 몰아줬다가 어느 때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쓰기 했다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플레이어들이 다 따로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기술적인 흐름도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제가 좀 이렇게 주절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NH투자증권 보고서를 봤더니 지금 ESS 배터리와 전기차에 따른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410기가와트하워 근데 내년도 테슬라 혼자만 이 정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14기가 근데 이제 이게 가정용만 친 거고 테슬라의 상업용이라든지 좀 대형 사이즈의 스토리지 쪽까지 감안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테슬라도 ESS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다른 플레이어들도 다 캡파라든지 판매량이 올라오다 보니까 ESS가 전체 배터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요즘 제가 좀 조사를 잘못한 수도 있는데 요즘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배터리 업체들 ESS 얘기 많이 하니?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은 시장이고 배터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기차의 판매량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ESS에 대해서는 그건 얼마 안 돼서 그건 좀 성장을 한다고는 하나 얼마 안 돼요 이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아마 지금 은기만 매니저 와가지고 엄청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ESS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로 갈 때 신재생에너지가 간호성이 있는 거잖아요 남는 전기 저장이 중요해지는 거죠 저기는 부족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것도 저장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ESS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번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ESS를 너무 세게 다들 얘기해서 뭔가 ESS 산업을 조금 포커싱을 마치고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보니까 주제 중에 백신은 백신이지만 AI 반도체랑 ESS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승전 테슬라 같은 그런 모양새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여가지고 테슬라 바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긴 해서 타이밍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숫자가 어쨌든 있으니까 저는 숫자가 사실 ESS가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지는 좀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숫자를 보면서 아 이 14기가와트아워 이 숫자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테슬라가 100만대는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 파월의 기본적인 케파가 1.4키로와트아워인가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곱하기 단순 곱하니까 14기가와트아워 정도 나왔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가 흐름은 주가는 좀 다른 부분도 같이 봐야겠지만 맞아요 그냥 산업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간이 가면은 누가 이길까 어떤 흐름으로 갈까 그러면 좀 유리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